야담 이야기 각시바위 지척소에서 북을 바라보노라면 약 30리쯤 떨어진 곳에 하늘 높이 우뚝 솟은 뾰족산이 확연히 보입니다. 이 산에서 뻗어나간 낙타형 산등성을 타고 동으로 좀 가노라면 병풍산이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각시바위라고 부르는 바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바위를 각시바위라고 부르는 데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기를 지척소라고 부르던 멀고 먼 옛날에 있던 일이라 합니다. 한창 진달래꽃 붉게 피어 향기를 풍기던 양충기절에 어느 날 백두산 산상봉에서 체온을 타고 한 화상이 자취없이 체영마을에 내렸습니다. 화상은 등이 구부정하여 용두죽장을 짚고서 가가호 찾아다니며 동량을 했습니다. 화상의 의포는 수수하나 얼굴에 내린 흰수염은 풍성이 덮여있어 희한하였습니다. 말하는 음성은 남달리 우렁우렁하여 그 어딘가 위험이 있어 보였습니다. 화상은 이 마을 집집마다의 동량을 마치고 성벽을 한길 넘게 쌓고 외따로 있는 큰 고래 등 기와집을 찾아갔었습니다. 묘두무늬를 박아 만들어진 큰 대문 앞에 이르러 똑딱똑딱 목탁을 다독이며 목소리를 높여 연부를 외기 시작했는데 이 집을 놓고 볼진대 지척소 일대에서 첫째 가는 호부자여 세도가 컸습니다. 주인의 성은 이가요. 벼슬찍함은 정승이라 하여. 이 일대 사람들은 이정승이라 불렀습니다. 이정승은 어찌나 욕심이 많았던지 백성들은 개, 닭소리도 성 밖에서 사라지게 했고 얼마나 악했던지 날새도 그 집 성 안에 날아들지 못했다 합니다. 이정승은 백성을 부려먹기 위해서는 하늘에 대고 이 세상에 낱만 있게 해달라고 빌었다 합니다. 그리고 본댁에 첩이 있건만 어디에 고운 여자가 있다고만 하면 전혀건 과부건 개걸 욕심을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정승은 뜨락에서 수림처럼 서 있는 두지들을 쳐다보다 밖에서 화상의 동량을 청하는 연불 소리를 듣자 대문을 심술굳게 쾅 소리 내며 밀고 나서더니 화상에게 대통을 내저오며 퉁명스레 싸붙였습니다. 여보 중에게 동량을 주게 어서 물러가오 그러시지 마시고 시주를 좀 하십시오 이런 부자댁에서 시주를 안하시면 네 댁에서 하오리까 어허 그놈이 꽤 추근추근한 걸 부자면 어째 내 덕에 부자냐 잔말 말고 물러가지 못할까 금방 화상을 떠밀듯이 대통을 대문가에 대고 두드리며 울러메었습니다. 그러나 화상은 조금도 길을 꺾이지 아니하고 줄고 대걸하듯 동량을 청하였습니다. 한참 동안 거슴치레에서 가로보고 있던 이정승은 무슨 국리를 했던지 입가에 쓴 웃음을 띄우며 화상 보고 말을 건넸었습니다. 시주를 줄 테다 담을 두 그릇 내놓아라 요행이도 정승의 입에서 시주를 주겠다는 승낙이 떨어지자 화상은 회색이 만연해서 도포소매 속에서 자루를 끄집어내주었습니다. 이윽고 정승과 하인은 자루 말고 비 불룩한 자루를 들고 화상의 앞에 내놓았습니다. 화상은 자루를 받아들고 코가 땅에 닿도록 공손히 절을 하고 그 집에서 물러갔습니다. 이 광경을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한 젊은 여인은 분한 마음을 참을 수가 없어 하였습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비단 치마 폭에 눈이 부신 흰살을 싸가지고 뒤뜨랑 문을 빠져나왔습니다. 보행하여 얼마쯤 갔을 즈음에 화상은 배우에서 나는 여인의 목소리에 몸을 돌려 멈추어섰습니다. 화상께서 이 시주를 받아주세요. 하고 그 화월같은 젊은 여인은 비단 치마 폭에 싼 백옥미를 내어드리려고 급히 서둘렀습니다. 화상은 이 마음씨 착한 젊은 여인을 눈을 어루만지듯이 천천히 볼 뿐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화상님 그 자루엔 마른 말똥이 들었는가 봐요. 이정승은 심하지가 고약해서 그런 나쁜 짓 했어요. 시주사를 받아주세요. 화상은 머리를 끄덕이고 흰 수염을 쓰다듬더니 한참 만에야 조용히 말을 떼었습니다. 응 고맙다 기특한 색시. 내 어찌 이 자루에 든 말똥을 모를 리가 있겠느냐. 화상은 자에 넘치는 눈으로 색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는 이정승과 어떻게 되는 사인고 그러자 젊은 여인은 지난 날을 말했습니다. 이 젊은 여인은 본시 한평민의 댁에서 태어났는데 성은 천시여 이름은 미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찬미양은 이름 그대로 하도나 아름다워서 채용마을 사방 천리를 두고 무사람들은 꽃사람이란 별명까지 지어서 불러왔던 것이었습니다. 미양이 몸매가 날씬하여 양료요. 둥근 얼굴은 하늘의 보름달처럼 희맑고 아래엔 샘물같은 눈이 반짝이고 줄지은 새하얀 이빨이 웃을 때마다 드러나 마치 한밭꽃같이 고왔습니다. 미양의 손재질은 또한 세상에 비할 바 없었습니다. 그가 짠 천은 하늘에 칠색무직에 세웠는가 산속에 봉황새 날아드는가 하였고 그가 지운 오기는 야밤에도 금빛을 뿌렸습니다. 이렇듯 미양의 인물과 행실 재주 희한하여 이 일대에서 출중하게 생겼다는 총각들도 저마다 욕심내고 구혼자들이 구름 모이듯 했습니다. 미양이는 꿀벌같이 근로하고 사슴처럼 선량하며 매마냥 억센 허 대장부 총각과 천생배피를 맺었던 것입니다. 이 한 쌍의 원앙이 녹수에 놀고 추월주풍 화원에서 지내더니 귀엽고 청명한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두 부처는 옥동자를 금이야 옥이야 귀히 여기며 살림을 아기자기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끔찍이 사랑하던 난군님은 장정에 뽑혀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 갓난군은 종무 소식이었습니다. 미양은 자나깨나 근심이었습니다. 미양이가 이쁘다는 소식을 들은 이정승은 기회를 놓칠세라 그를 찾아갔습니다. 미양이는 배틀에서 비단을 짜고 있었습니다. 한낮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인기척과 같이 운소리가 나기에 그곳을 돌아다 보았습니다. 어머만 차림새를 한 나이 있는 양반 나으리가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대경실색한 미양이는 배틀에서 일어나 이런 방구도 못하다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추한 낮에 미양이를 넘어보는 웃음이 돌고 원숭이 같은 눈알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 흉하게 생긴 몰골만 보아도 혼이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미양이 직포수리 여차한 걸 천에 짠 경치가 천금 싸고 그 공력 백금 싸도다. 인생은 부귀영화 첫째건을 여기서 고생치 말고 내일부터 내 집에 와 직포재간을 피우거나 금이옥식으로 지낼 것이니 이렇게 말하는 입가엔 능청스런 미소가 어렸습니다. 양반나리께서 소생에게 온정을 베푸시니 어떻게 보호나오리까 허나 고생하는 것도 소생이 타고난 팔자인가 봐요. 하늘이 정해준 그 뜻을 어찌 어기겠수일까 이렇게 오는 말에 가는 말을 받아 넘기면서 인사치레 하였습니다. 이정승은 양반인 자기 최신을 제대로 못한다는 미양의 호된 질책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올라오는 풍김을 누르며 참을성 있게 은근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하기는 그래 그러나 너만은 하늘이 용서할 것이다. 여자돌이로서 나리님의 욕망을 거역하는 것이 당돌한 일인 줄 아오나 그런 무리한 일은 단념하시면 고맙게 싸와요. 미양이는 이렇게 말하고는 즐겁하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정승은 어음하고 위험있게 헛기침을 하고 나서 점자를 뺐습니다. 누구보고 하는 버릇이냐 세상에 지금껏 내 언행을 거역한 자 없었거늘 감히 내년이 동네 사람들이 오자 정승은 미양이에게 이렇게 엄포를 놓고 가버렸습니다. 댁으로 돌아간 정승은 미양의 꽃다운 용모가 눈앞에 삼삼거렸습니다. 하여언 난생처음 그렇게 용매하여 모개를 구삿더니 눈알마저 빨갛게 피져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정승은 무릎을 탁 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야 벼락치는 하늘도 모를 거란 말이야! 으흐! 하면서 저 홀로 크게 웃으며 좋아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빙옥같은 미양은 정승의 마수에 걸려들지 않으려 주야 눈물이 종행하여 좌사우량하나 백계무책이라 심신이 우울하여 회포를 정치 못하여 탄식만 하였습니다. 미양이 재방에서 통곡하며 머리를 싸 쥐고 있는데 어디선가 푸른 새 한 마리 내려와 창문가의 매화나무가재에 앉아 구슬피 울거늘 미양이 한탄하여 저 새도 나와 같은 신세가 되어 오는가 마음이 비참하여 자정없이 저물어가는 저녁 햇빛을 안고 석현 되창턱에 홀로 몸을 기대고 앉아 하염없이 바라보다 잠이 들었습니다. 문득 푸른 새는 미양에게 이르되 미양아씨 나를 쫓아오시라! 미양은 그 새를 따라 한 곳에 다다르니 백사장 연목가였습니다. 그 연목 가운데는 구슬이 달린 듯하고 호박기둥에 궁이 있거늘 그 궁에는 산호기화가 오색구름같이 아로새겨 광채 찬란하여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한참 만에 우러러보니 정각이 어머마여 들어가지 못하고 서있는데 문득 뭉개구름이 일어나며 향내 진동하며 준수한 성관선녀들이 쌍쌍이 들어가고 그 뒤에 육룡이 황금수레를 멍해 하여가니 이는 상재가 타신승교였습니다. 그 뒤로는 상승들이 차례로 호의하여 지나더라. 여러 행차 지나대 미양을 본체하는 이업더니 채운이 어리더니 백옥교자가 오는데 무수한 선녀 호의하더라. 그것이 어머님의 행차였습니다. 어머님 미양아 어머님 미양이는 어머님의 품에 와락 안겨 서름에 차 대성통곡하였습니다. 미양아 너 고생 어찌하느니야 어머님은 미양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꼽을 세 번 찍더니 유수를 닦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전 어머님과 같이 있을까 하나이다. 미양아 더 울지 말아라 어머님을 쫓아 후원 연모시오 미양이는 푸른 새를 앞세우고 어머니를 따라 들어가니 형용이 찬란할 뿐만 아니라 성대한 식상이 팔찌녹식이 놓여지고 북장고 울리는 곳에 한상승이 젊은 선관을 뒤에 세우고 들어와 어머님께 배우니 어머님 그 선관 덜어 물으시되 칠성이 어디 갔더니요 칠성에 풍채 동탕하고 기질이 허양하여 만인 중에 뛰어났더라 칠성은 정승하고 미양은 황우되게 하나이다 어머님의 명을 받은 미양이와 칠성이는 옥반에 놓인 금부채와 옥지완을 서로 교환하였습니다 칠성이는 미양의 부드러운 끈을 당겨 한 손가락에 옥지완을 끼우려 하였습니다 미양이 미양이 부끄러워 왼고개를 틀고 숨소리마저 죽인다 싶다가 몸을 돌리니 그만 옥지완이 마루 바닥에 가볍게 떨어지거늘 미양이 몸을 굽혀 잡으려 할지 칠성이 먼저 잡았습니다 수줍은 미양이를 정겹게 바라보거늘 칠성은 희색이 만연하여 미양이를 보고만 있었습니다 어머나 장정에 뽑혀갔던 남군을 만난 것입니다 남군님 소리쳐 불렀습니다 남군은 달다수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미양은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던 남군을 만나 기쁜 마음을 견줄 데가 없었습니다 남군님 집으로 갑시다요 네 내일 미양이 데리러 가리다 미양은 대의하여 남군을 다시 대성으로 부르고 불렀으나 소리가 나가지 아니하고 남군의 옥지에 와락 안기려 달려가려 했으나 수족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모진애를 쓰다 깨어나니 침상 미몽이었습니다 밖에선 올해가 울고 매우가 내렸습니다 대줄같은 비가 창문을 두들겨 되는 캄캄 치려 였습니다 번쩍거리는 번개 불빛에 문창가에서 검은 그림자가 언뜰거렸습니다 무서운 기운이 떠돌았습니다 매일 미양이 데리러 가리다 미양은 일몽에서 남군님이 하던 말을 몇 번이고 되읽으며 애틋한 생각이 간절하여 검은 것들이 닥쳐 들어서는 것도 몰랐습니다 정승의 묘계에 따라 하인들은 소낙비 내리는 야밤을 빌어 불문곡직하고 성화같이 뛰어들어 미양이를 묶어갔습니다 예 미양아 고맙다 예로부터 악한 자는 엄벌을 받고 착한 자는 상을 받는 법이니라 화상은 돌아서려고 하는 미양의 팔을 친절히 잡아당기며 귀에 대고 조용히 일렀습니다 오늘 한낮이 되면 미양이가 지금 있는 땅바닥에서 물이 콸콸 쏟아오를 것이다 아무쪼록 아무에게도 구하지 말고 너는 옥동자를 찾아 엎고서 애의 울음소리 내지 말고 병풍산 높은 산등성에 급히 올라가거라 그리고 한가지 꼭 삼가야 할 일이 있느니라 너의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던지 간에 단언코 앞만 향해 가고 뒤를 절대 돌아보지 말 것이로다 미양은 머리를 숙인 채 화상께서는 어디에 계시며 성호는 누구시라 하오일까 하고 나서 머리를 드니 화상은 그림자도 남기지 않고 간대온데 없거늘 미양은 공중을 향하여 살해하였습니다 과연 한낮이 되자 미양이가 있는 집 마루바닥에 큰 구멍이 뚫어지더니 처음엔 안개 같은 것이 솟아퍼지고 뒤이어 물이 콸콸 솟기 시작하였습니다 미양은 화상께서 시킨 대로 곧 옥동자를 찾아 업은 채 반다름으로 병풍산을 향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청청하늘에 난데없이 태풍이 일고 폭우가 쏟아지더니 내성 병력이 천지를 흔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이정승이 사는 성안은 푸른 물이 차고 있었습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도 푸른 물에 잠겨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악에 바친 이정승은 미양이의 수작이라고 하면서 하인들을 풀어 말에 올라 긴 칼을 빼들고 미양을 뒤쫓 습니다 정승은 미양이를 찍으려고 긴 칼을 들었습니다 아찔한 찰나에 태풍이 세차게 불어 정승과 하인들은 추풍의 낙엽이냥 뒤로 굴러가고 미양은 태풍의 힘을 얻어 산으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악이 잔뜩 뻗친 정승과 하인들은 또 발악적으로 덮쳐들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미양이는 미몽에서 본 남구님의 말을 회상하였습니다 내가 내일 미양이 데리러 가리다 이때였습니다 벼랑간 굉장히 큰 벼락 소리가 귓전을 쳤습니다 그 순간 미양은 놀라 화상의 당부도 감쪽같이 있고 문득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걸음이 약간 멈추어졌습니다 된소리에 혼비백산 했던 정승은 더하게 차 칼을 축혀들어 미양의 머리를 찍으려 했습니다 악 미양은 혼미하여 일시의 모진 소리를 쳤습니다 이 순간 그의 몸은 옥동자에게 젖을 물린 채 바위로 변했습니다 정승의 칼이 바위에 닿자 긴 칼은 두동강이 났습니다 동강이 난 칼은 하나는 정승의 목을 자르고 다른 하나는 하인들의 목을 잘라 동댕이 쳤습니다 그때 콸콸 솟던 물은 연집장이 되어 지금껏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미양의 착한 덕행으로 하늘이 도와 지척소 일대 사람들은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여 이 고울 사람들은 미양이를 기념하여 이 바위를 각시 바위라고 명하였습니다 머슴에게 감자농사를 맡긴 마님 옛날 어느 마을에 돈 많고 도도한 부잣집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서방이 떠나고 오랫동안 정조를 지키며 살다 보니 과부는 밤만 되면 무척 외로웠 답니다 그럴 때마다 과부는 허벅지를 꼬집었는데 허벅지가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낮에는 머슴들을 데리고 농사일을 직접 관장하였고 밤이면 허벅지를 꼬집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 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손이 부족해 머슴 하나를 더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머슴이 얼굴도 예쁘장 한데다 피부가 무척 키고 고운 것이었습니다 다른 머슴들과 달리 기지배처럼 예쁘장 하다 보니 과부는 자신도 모르게 자꾸 눈길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머슴들보다 일하는 건 반도 못하지만 왠지 싫지가 않았 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뜨거운 땡볕에서 일하고 돌아온 머슴들이 우물가에서 등목을 하고 있었는데 유독 새로운 머슴만 눈에 띄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치 까마귀들 속에 하얀 백조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머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과부는 어느 날 새로운 머슴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마님은 새로운 머슴 창덕이를 가까이 두려고 글쓰기를 가르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마님은 안방에서 창덕이에게 글을 가르치다 보니 가슴이 콩닥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서방이 떠나고 10년이 넘도록 사내와 한방에 있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방에 사내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님은 얼굴이 달아오르고 심장이 빨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애써 감추고 글을 가르치고 있었지만 이마에는 식은땀만 줄줄 흐르고 있었죠 마님 어디가 아프신지요 아니다 괜찮다 마님의 이마에 땀이 줄줄 흐릅니다 그러느냐 오늘따라 꽤 덥긴 덥구나 마님 왜 그러느냐 마님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마치 진주 보석처럼 무척 아름답습니다 마님은 창덕의 말에 가슴까지 설레이는 것이었습니다 서방이 살아있을 때도 떠난 후로도 마님은 어떤 사내한테서도 아름답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창덕이가 아름답다는 말을 해주니 마님은 순간 심쿵하면서 가슴까지 설레였던 것이었습니다 한방에 사내와 단둘이 있으면서 예쁘장한 사내가 아름답다고 해주니 십년된 과부는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이미 아랫도리까지 젖어버린 마님은 결국 창덕이에게 쓰러지고 말았죠 그러자 머슴 창덕이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마님의 의도를 파악하였답니다 그리하여 창덕이는 마님의 온몸을 구석구석 어루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창덕의 손길이 닿기 시작하자 마님은 이미 다른 세상에 가버리고 말았답니다 창덕의 물건을 느끼기도 전에 마님은 이미 절정을 맛보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뜨거운 더운 여름날 안방에서 비오드 땀을 쏟으며 뜨겁고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답니다 일을 마치고 창덕이를 내보낸 마님은 일어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얼마만에 로 태어나 이렇게 설레이고 황홀했던 적이 있었는지 마님은 소녀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좀 더 오래 느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마님은 아침 일찍 머슴들이 일을 나가면 창덕이만 따로 밥상을 차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창덕이의 밥상에는 쌀밥의 고기며 맛있는 반찬들로 가득했답니다 평소 자신이 먹던 반찬보다 창덕의 반찬이 더 많았습니다 어찌 안 인의 가슴이 처음 뛰어봤고 또 설레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황홀했던 둘만의 뜨거운 시간도 너무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이제서야 나도 진정 참 여인이 된 것만 같구나 그렇게 마님은 집안의 머슴들이 모두 낮에 일하러 나가면 창덕이에게 글도 가르치고 둘만의 뜨거운 시간을 갖곤 하였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산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황홀했습니다 그렇게 꿈만 갔던 시간들이 흘러 어느덧 겨울이 지나 다시 봄이 왔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마님은 창덕이와의 일을 줄이더니 급기야는 멈추다시피 했답니다 언제부턴가 황홀했던 설레임도 없고 가슴 뛰는 일도 없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창덕의 물건을 느끼기 시작한 마님은 항상 뭔가 아쉬운 것이었습니다 창덕과의 관계에서 만족하지 못하게 되자 마님은 이미 커져버린 욕정의 크기를 창덕을 통해서는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님은 밤이 되면 또다시 외로워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허전하고 외롭게 밤을 보내던 마님이 우연히 밭을 지나다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가지는 꼭 성배의 물건하고 똑같네 그려 아니 성배의 물건이 그렇게나 큰 것이요 그럼 성배의 물건이 크다는 것은 나만 아는 그 말을 들은 마님은 귀가 솔깃한 것이었습니다 마님은 창덕이를 통해서 얻지 못하는 쾌감을 성배는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사내의 맛을 알게 되고 목이 마른 마님은 생각하는 게 무척 과감해져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성배의 것을 확인해보고 싶은 마님은 성배와 어찌하면 잠자리를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하기 시작 하였답니다 그렇게 며칠을 고심하던 마님은 어느 날 성배를 불렀습니다 마님 어찌 부르셨는지요 듣자니 내가 재주가 좋다 들었다 그리하여 내게 일을 좀 줄까 한다 아이고 그렇습니까요 마님 올해부터 내가 재넘어 큰 감자밭을 지어보거라 아이고 감사합니다요 마님 큰 이시다니 이놈뼈 뼈가 부스러지도록 제대로 한번 감자를 가꾸어 보겠습니다요 마님의 제 너머 감자밭은 마을에서도 제일 큰 감자밭이었답니다 그러다보니 날품을 팔아야 먹고사는 성배에게는 하늘이 준 기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신 대신 조건이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요 마님 내가 감자밭을 짓는 대신 매일매일 감자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오너라 알겠습니다요 마님 매일 한 광주리 가져다 드리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리하여 성배는 마님의 감자밭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여름이 되자 성배는 감자를 한 광주리 캐서 마님을 찾아 갔습니다 마님 첫 수확한 감자를 캐왔습니다 오 그래 감자가 무척 실한 게 농사를 아주 잘 지었 구나 어서 가서 감자를 삶아 오너라 그리고 부뚜막 술도 있으니 같이 가져 오너라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그리하여 성배는 감자를 삼고 술을 가지고 안방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하여 마님은 첫 수확한 감자를 성배와 나누어 먹으며 술도 같이 마셨 답니다 그렇게 한창 술을 마시다 보니 두 사람 모두 알딸딸하게 취기가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마님은 덥다며 겉옷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성배 너도 덥지 않느냐 내 지도 덥습니다요 그렇담 너도 옷을 벗거라 술에 취해 알딸딸해진 두 사람은 그렇게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어나갔습니다 그러자 마님은 숨이 무척 가빠지며 온몸이 달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여인들이 크다고 칭찬한 성배가 바로 눈앞에서 벗고 있었기 때문 이었습니다 마님의 속살을 보게 된 성배도 아랫도리가 벌떡 일어서며 무척 단단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일하러 나가고 큰집에는 두 사람만 있다 보니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 었습니다 결국 참을 수 없던 성배는 급기야 마님을 올라타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뜨겁고 더운 여름날 안방에서 뜨겁고 뜨거운 몸부림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온몸이 땀 범벅이 된 두 사람은 미끄덩거리는 서로의 몸을 비비며 저세상 맛을 보고 말았습니다 한참이 지나 일을 마친 두 사람은 녹초가 되어 뻗어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알몸으로 천정을 보고 누운 두 사람은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성배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많은 여인들과 잠자리를 해보았지만 마님이 최고였습니다 성배가 자신이 최고였다는 말에 마님은 마치 천상의 사람이 된 것처럼 기분이 둥둥 뜨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성배가 나가고 마님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성배의 것이 어찌나 크고 단단한지 짜릿하고 황홀했던 느낌이 얼마나 강렬했었던지 아직도 전율이 가시질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밤까지 전율을 느끼며 누워있던 보았습니다 오늘따라 달이 무척 밝구나 내 반평생을 살아왔어도 오늘 같은 날이 또 있으랴 이렇게 황홀하고 짜릿한 삶이 있었는데 지금껏 모르고 내가 살아왔으니 내가 사는 게 산 게 아니었구나 성배의 것을 경험한 마님은 지금껏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상을 경험한 기분이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여운이 길게 남은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매일매일 감자 한광 주리를 가져오는 성배와 마님은 끝없는 쾌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님은 성배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짜릿하고 행복한 나날이 거듭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님은 곳간을 둘러보게 되었는데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마님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백섬은 있어야 할 쌀 가마가 열섘도 안 그러자 창덕이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 없는데요 마님 아니 지는 마님이 시키는 대로 관리를 했습니다 어디 장부를 가져와 보거라 창덕이가 장부를 가져오자 마님은 자세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장부의 숫자는 이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님은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머슴들 세경도 주어야 하고 일꾼들 품삭스를 주어야 하는데 당장 겨울날 쌀밖에 남지 않았으니 큰일이 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나리 박자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마님 감자한 광주리 가지고 왔습니다 성배가 마님을 여러 번 불러봐도 마님은 아무런 대답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성배는 안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마님의 두 눈이 퉁퉁 부어 울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성배는 마님의 눈물을 닦아주며 재차 물어보았습니다 마님 도대체 무슨 일이시기에 이리도 슬피우시는지요 그러자 한참 만에야 마님이 입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곡간과 장부를 머슴 창덕이에게 맡기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어제 곡간을 가보니 쌀 백섬 중에 열 섬만 있고 구십섬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더구나 그래서 장부를 가져오라 해서 보았는데 장부는 이상이 없으니 귀신이 콕할 노릇이다 마님의 이야기를 들은 성배는 머슴 창덕이가 의심되었습니다 창덕이에 뒷조사를 하였답니다 구십섬이나 되는 쌀을 처분하려면 장 안에 있는 쌀집이 가장 유력 했습니다 쌀집을 찾아간 성배는 쌀집 주인을 만나 살짝 보았습니다 저희 현평마님께서 쌀 구십섬을 급히 처분하신다고 합니다 혹시 주인님이 매입 가능하신지요 그러자 잠시 생각하던 쌀집 주인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현평마님에게 뭔일이 있는 것이야 얼마 전에도 집모습이 급하다며 쌀 구십섬을 가져왔었는데 또 구십섬을 판다는 것이냐 그 말을 들은 성배는 창덕이 지심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성배는 마님을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렸답니다 성배의 말을 들은 마님은 화가 무척 나는 것이었습니다 일도 못하는 것을 데려다 글까지 가르쳐 장부를 믿고 맡겼는데 쌀을 빼돌리고 있었다니 화가 나도 단단히 난 것이었습니다 성배 덕분에 창덕의 소행을 알게 된 마님은 조용히 창덕이를 불렀습니다 며칠 안으로 곳간에 쌀 구십섬이 돌아와 있지 않으면 너는 경을 치게 될 것이니 그리 알거라 한때는 자신과 몸을 섞던 머슴이라 마님은 좋게 해결을 해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창덕이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는 것뿐만 아니라 마님에게 엄포를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님은 더욱더 화가 나면서 함부로 사람을 믿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마님은 창덕에게 크게 실망을 하였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나도 곶간에 쌀은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마님은 관하에 창덕이를 고발했고 창덕은 관하로 끌려가 조사를 받게 되었답니다 창덕이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마님과의 면담을 수없이 요청했지만 마님은 일체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창덕은 마님과 정사를 나눈 일을 말하게 되었는데 이 말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어슴이 양반인 마님을 겁탈한 죄는 강상죄에 해당되었죠 당시에 강상죄는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답니다 어느 날부턴가 마님이 자신을 외면하더니 성배와 놀아나는 것을 보게 된 창덕이는 마님에 대한 미움이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창덕이는 마님의 관심을 끌고자 가진 노력을 다해봤으나 마님은 자신을 다시 불러주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창덕이는 마지막 수단으로 쌀 구십 섬을 빼내어 마님의 관심을 자신에게 돌리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십 섬을 빼돌려 팔은 돈으로 머슴들 세경과 일꾼들 품싹을 모두 미리 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마님의 돈 넣는 상자에 한 푼도 빼지 않고 넣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마님이 해야 할 일을 머슴 창덕이가 한 창덕이는 단지 마님의 관심을 다시 받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왜 쌀을 훔쳤는지 묻는 물음에 답하다 그만 거짓말을 못하는 창덕이는 마님과 있었던 일을 말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창덕이는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갔답니다 당시에 강상죄는 나라님도 못 구한다는 아주 강력한 죄였습니다 훗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마님은 아차 싶었지만 이미 너무 늦은 것이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창덕이가 형장의 이슬이 되었다고 생각한 마님은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강상죄라 창덕이의 묘도 써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안방에 틀어박혀 매일같이 슬피 울기만 하였답니다 그리고 매일 감자를 가지고 가던 성배도 그런 마님을 가만히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 기운을 차리고 자신을 바라봐줄 날을 기다리며 하루도 빠짐없이 감자 광주리를 들고 마님을 찾았답니다 의조온 형제에게 어여쁜 새색시가 옛날 한 동네에 철돌이와 차돌이라는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의지가 없이 금근득식으로 살아가던 그들은 금전판에 가면 돈벌이가 잘 된다는 말을 듣고 금전판으로 찾아갔습니다 금전판주인은 사락금은 주인에게 바치고 콩알보다 더 큰 금덩이는 파내는 사람이 가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형제는 금전판에서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헌데 금전판에서 10년을 하루와 같이 일했으나 콩알 같은 금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형제는 금전판에서 노총각이 되었지만 은전 한 푼 벌지 못하였습니다 철돌이와 차돌이는 그래도 오늘일까 내일일까 하며 금전판에서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두 형제가 막장에 나가 일하는데 이상한 돌이 막장 한켠에 삐죽이 나와 있었습니다 금을 캐려고 그 돌을 빼내니 반발이나 길게 생긴 돌은 보통 돌보다 얼마나 더 무거웠는지 몰랐습니다 이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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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바닥에 고인물에 씻어보니 신우런 금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두 형제는 기쁨에 겨워 금을 만져도 보고 들어도 보았습니다 이튿날 두 형제가 발반이나 되는 금을 캤다는 소문이 온 금전판에 퍼졌습니다 금전판 주인도 난생 이렇게 큰 금덩이는 처음 보았는지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놓은 법이라 숱한 사람들 앞에서 그 금덩이를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철돌이와 차돌이는 더는 지체하지 않고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고향길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는 꿈도 많았습니다 집도 덩실하게 지어놓고 밭 사고 소를 사 농사도 하고 어리무던한 색시도 맞아들여 새살림도 남부럽지 않게 해보리라 생각했습니다 형 철돌이가 금덩이를 지고 앞에서 걷고 동생 차돌이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마을도 지나고 산도 지나 인적 없는 산길에 접어들었습니다 험한 산길이라 형은 동생이 걱정되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형은 깜짝 놀랐습니다 동생 차돌의 눈이 강도는 처럼 사나워 졌는데 당장 무슨 행패를 부릴 것 같았습니다 형제 사이에 한마음 한뜻 되어 천신만 고를 다 겪고 금덩이를 얻었는데 금이 생기자 형제 사이에 이렇게 되었느냐며 형은 탄식하였습니다 철돌이는 금을 지고 한참 걷다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금을 동생 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동생 차돌이는 좋아 웃으며 형에게서 금을 받아 지고 걸었습니다 황금은 혹사심이요 인심은 조석변이라더니 정말 그랬습니다 동생에게 금을 넘겨주고 동생의 뒤만 따르던 형도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놈이 금을 혼자 독차지 하려는 구나 내 내놈을 가만두지 않을 테다 형은 이런 생각을 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피로나는 형제인데 형제간의 정을 어찌 금에 비하랴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두 형제는 어느 사이에 영마루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길 옆에 나란히 앉아서 땀을 철돌이는 동생 차돌이를 보고 속심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생 우리는 막장에서 가진 고생을 다하며 일할 때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일했네 그런데 황금이 생기고 보니 형제 사이가 달라지는 것 같네 나는 우리 형제간의 정을 해칠가 겁나네 그러니 이 금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나 형 철돌이가 이렇게 말하자 동생 차돌이도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던 무서운 생각을 내놓았습니다 형님이 금을 지고 걸을 때 내 마음도 불시에 변하여 하마터면 형님을 해칠 뻔했어 이까짓 금 때문에 우리 형제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 형님 이 금을 버리고 갑시다 내 말이 옳다 동기도 윤기도 몰라보는 이까짓 걸 해서는 뭘 하겠니 던지고 가자 두 형제가 합의되자 그들은 10년 동안 고생하던 끝에 얻은 금을 혈마루 천지 꽃뿌리 밑에 헌신짝 던지듯 던졌습니다 금을 뿌려 던지고 나니 마음도 거뜬하여 두 형제는 발걸음도 가벼워졌습니다 날이 저물자 두 형제는 명 밑에 있는 주막집에 들어 자게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자 두 형제는 자리에 누웠습니다 피곤해 지친 형은 자리에 눕자 코를 드렁드렁 골며 잠에 고라빠졌습니다 헌데 동생은 잠은 커녕 눈이 점점 말똥말똥해졌습니다 금 생각이 나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형이 잠든 기회를 놓칠 세라 살그머니 문을 열고 나와서 오던 길을 따라 영에 올랐습니다 수미 턱에 닿게 영에 오른 동생은 영에 오르자 바쁜 숨도 돌릴 새 없이 천지꽃 뿌리 밑을 살폈습니다 순간 그는 놀라 악 소리를 지르고 뒤로 물러 섰습니다 구렁이는 사람을 보자 머리를 축혀들고 입을 벌쩍 벌리며 사나운 눈에 불을 읽었습니다 차돌이는 온몸에 소름이 끼쳐 떨었습니다 한참 만에야 동생은 정신을 차렸고 금덩이를 가져가지 못하면 죽어도 눈을 감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까짓 미물 짐승이야 못당하려 하는 생각에 참나무 몽둥이를 꺾어서 구렁이를 내리쳤습니다 헌데 구렁이 대신 천지꽃이 끊어져 나갔습니다 그러자 천둥이 우는 듯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구렁이가 차돌이 한테 덮쳐들었습니다 차돌이는 생사결단하고 구렁이와 싸웠지만 구렁이를 당해내는 재간이 없었습니다 구렁이는 차돌이를 통째로 삼키려 들었습니다 그러니 금 생각도 오간데 없었습니다 차돌이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며 뛰어서 영을 내려왔습니다 날이 샐렉해야 주막집에 돌아온 그는 형님이 알고 일어나는 것만 같아서 살그머니 문을 열고 들어가 형 옆에 누웠습니다 전날 저녁에 구사일생으로 살아온 동생은 자리에 눕자 잠에 고라빠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동생이 잠들었을 때 형 철돌이가 딴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금을 던지고 온 것이 마음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하여 그도 동생 몰래령에 올라갔습니다 형 철돌이도 밤새껏 구렁이와 싸우다 겨우 목숨을 부지해가지고 주막집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는 주막집에 이르자 동생 옆에 앉았습니다 미처 동생이 눈을 뜨고 앉았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별다른 기색이 없이 형님을 보았습니다 형 철돌이는 자기도 방금 일어난 듯 눈을 비비고 동생 과 말했습니다 동생 난 지난 밤에 이상한 꿈을 꿨네 형 철돌이는 지난 밤 자기가 겪은 일을 꿈 이야기로 엮어서 자초지종을 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또 말했습니다 형님 전날 밤에 나도 그와 똑같은 꿈을 꾸었어 동생이 또 같은 꿈 이야기를 하자 형은 동생을 보고 물었습니다 동생도 그런 꿈을 꾸었구만 동생 꿈 이란 허황한 건 아닌데 동생이 혹시 그런 일을 실제로 겪고 하는 소리 아닌지 형 형 이렇게까지 묻자 동생은 형님의 손을 잡아 쥐었습니다 형님 제발 한 번만 용서 해 주오 실은 꿈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형님 몰래 금을 가지고 가려다 하마터면 그 구렁이 한테 죽을 뻔 했어 동생은 눈물이 그렁해서 형님의 손을 잡고 빌었습니다 그러자 형 철돌이가 또 동생 차돌에게 빌었습니다 내가 형질 못하겠다 내 마음도 수덩이 같이 변하였었네 나도 동생 한테 꿈 이야기를 한 게 아닐세 동생 우리 빨리 고향에 가서 마음 맞춰 손 맞춰 농사 일이나 합세 이러다간 그렇게 다정하던 우리 형제가 원수가 되겠네 두 형제는 고향에 돌아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구렁이가 행패를 부려 길손들은 영을 넘지 못하고 백리기를 돌아다녔으며 등진군이 영을 넘지 못하여 사람들은 소금도 먹지 못하였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두 형제는 자기들 때문에 숱한 사람들이 욕을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여 그들은 구렁이를 잡아 없애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게 하려고 병기를 들고 영마루를 찾아올랐습니다 영마루에 오르니 구렁이가 꽈리를 틀고 있었는데 누런 구렁이 몸뚱이가 눈부신 빛을 뿌려 눈을 뜨기 조차 어려웠습니다 사람을 본 구렁이는 주홍같이 입을 쩍 벌리고 그들 형제를 통째로 삼키려 들었습니다 백성들을 해치는 화근을 없애버리라 마음먹은 두 형제는 도끼를 휘두르며 구렁이와 싸웠습니다 구렁이가 쭉 내 달아올 때면 좌우 수목들이 쫙 갈라지며 바람이 식식 일고 형제들이 도끼를 휘두를 때 보면 허공 중에 번개가 번쩍번쩍 이는 것 같았습니다 두 형제는 구렁이와 반나절이나 싸웠습니다 헌데 도끼가 번쩍하고 번개를 일구며 구렁이를 내리쳤는데 두 형제의 도끼는 신통이도 구렁이의 허리 한복판에 가서 박혔습니다 구렁이는 천둥같은 비명을 지르더니 두토막이 되어 나뒹굴었습니다 그런데 두토막이 된 구렁이는 구렁이가 아니라 두토막으로 꽃같이 갈라놓은 황금이었습니다 황금덩이는 두토막으로 갈라졌지만 형제의 마음은 하나로 굳게 이어졌습니다 의조온 형제는 백성을 해치는 화근을 뽑아버리고 황금덩이를 하나씩 메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의조온 형제는 금을 팔아 산뜻한 초가 삼간집 두채를 짓고 소와 밭도 사서 의조케 농사를 했습니다 살림이 해마다 펴이는데 마음 좋고 어여쁜 색시 까지 들어와 형제 지간의 화목을 도모하며 남 부러운 게 없이 잘 살았다고 합니다 제가 치마폭을 벌리니 그 큰 것이 구물구물 했어요 해풍군 정효주는 나이가 마흔세 살이었는데도 아주 가난해 의탁할 곳이 없었습니다 세 번이나 아내를 여의였는데 딸 셋만 두었을 뿐 아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영양위의 증손으로서 본가 조상들을 받들 뿐 아니라 노름과 현덕왕우 권씨 노름왕우 송씨 등 신주 사미를 모셨습니다 그러나 재수조차 장만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근심 가득 마음이 어지러워 매일 이웃에 사는 병마절도사 이진경의 집으로 가서 노름으로 소일 했습니다 이진경은 판서 이준민의 손자인데 그때 당하관 무관으로서 날마다 해풍과 같이 노름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해풍이 문 등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간절히 할 말이 있는데 자네가 고지 들어주겠나 자네와 내가 이리도 친한데 따르기 어려운 청이 어디 있겠는가 얼른 말해보게나 해풍이 한참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우리 집안은 여러 대 제사를 지내야 할 뿐 아니라 지존의 신의도 받들어야 한다네 그런데 내가 호라비로 사는 데다 아들도 없으니 틀림없이 제사가 끊길 것이네 이에 어찌 기막힌 일이 아니겠는가 자네가 아니라면 내가 어찌 입을 열 수 있겠는가 부디 내 사정을 불쌍히 여겨 나를 자네의 사이로 삼아줄 수 없겠는가 이진경은 얼굴을 불키고 화를 냈습니다 자네 진담인가 농담인가 내 딸은 올해 열다섯인데 어찌 오십이 다 된 자네가 짝으로 삼는단 말인가 자네 말은 망언이네 망언 다시는 이같이 몰찌각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말게 해풍은 부끄러운 얼굴 빛을 띄고 멋쩍게 물러났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십여일이 지난 밤 이진경은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마당이 떠들썩하더니 먼 곳으로부터 경필 임금이 거둥할 때 경호하기 위해 통행을 금하는 이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복 입은 사람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임금이 타는 수레가 그대 집에 행차 했으니 즉시 나와 맞이 알아 이진경이 허둥지둥 섬도를 내려와 마당에 엎드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나이 어린 왕이 멸류관을 쓰고 대체 청 위에 올랐습니다 이진경에게 앞으로 다가오라 하고 교실을 내렸습니다 정아무개가 그대 딸과 혼이 나려 하는데 그대 뜻은 어떠한가 이진경이 일어났다가 다시 엎드려 저라고는 대답했습니다 임금 임금님께서 임금님께서 가르침을 내리시는데 어찌 감히 거역할 수 있겠나 이까 다만 소신의 딸아이가 아직 열다섯 살도 안 되었는데 정아무개는 서른 살이나 많으니 어떻게 배필이 될 수 있겠나 이까 라고 말하니 임금은 나이가 많고 적음을 비교하고 계산할 필요가 없는이라 반드시 성혼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러고는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황당해하다 깨어난 이진경은 즉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 역시 촛불을 밝히고 앉아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지도 않았는데 뭐하러 들어오세요 이진경이 꿈속 일을 이야기해주니 아내가 말했습니다 제 꿈도 그랬는데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네요 이는 우연한 일이 아닐 테니 앞으로 어찌 하면 좋겠소 꿈은 허황한 것이니 어찌 믿을 것이라 하겠어요 십여일이 지나서 이진경은 또 꿈을 꾸었습니다 임금이 또 수레를 타고 찾아왔는데 안색이 좋지 않은 듯 했습니다 이진경이 황급히 몸을 굽혀 사죄하며 말했습니다 삼가 마땅히 잘 헤아려 행하겠나이다 이진경이 잠에서 깨어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꿈이 또 이와 같으니 이는 필시 하늘의 뜻인가 보 하늘의 뜻을 어기면 큰 재앙이 내릴까 두렵소 앞으로 어찌하면 좋겠소 꿈이 그렇더라도 그건 아니 될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딸 자식을 가난뱅이의 네 번째 아내로 만든단 말입니까 하늘이 정하든 사람이 정하든 죽어도 따를 수 없어요 그 뒤로 몹시 걱정 그 뒤로 몹시 걱정스럽고 두려워 잠자고 먹는 일이 편치 않았습니다 십여일이 흐르고 또 꿈의 임금이 수레를 타고 나타나 말했습니다 지난번 그대에게 하교한 것은 하늘이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 사람은 금복을 가져다 줄 것이니 내게 해는 끼치지 않고 이로움만 줄 사람이다 내가 누차 하교했음에도 끝내 거역했으니 이게 무슨 도리인가 앞으로 큰 화를 내리겠노라 이 진경이 두렵고 무서워서 일어났다가 다시 엎드리며 대답했습니다 삼가 성교를 받들겠나이다 임금이 또 교시했습니다 이는 내 탓이 아니다 전적으로 내 처가 완고하여 내 명을 받들지 않은 터신이 당장 그 죄를 다스리겠노라 그러고는 처를 잡아오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삽시간의 형구를 크게 늘어놓고 아내를 잡아왔습니다 임금이 죄를 따졌습니다 너의 가장은 내 명령을 따르려 했는데도 너 혼자 어렵다며 명을 받들지 않으니 이게 무슨 도리냐 그리고 형벌을 집행하라 명하고 네다섯 대 매질을 했습니다 이 진경의 아내는 두렵고 무서워서 애걸했습니다 어찌 감히 명을 어기겠습니까? 삼가 가르침을 받들겠나이다 마침내 벌 주기를 멈추고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진경은 놀라서 깨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꿈속 일에 대해 이야기 했다 습니다 무릎을 어루만지며 앉아 있는 것을 보니 무릎에 매 맞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부가 크게 놀라고 두려워 했으며 서로 의논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날 해풍에게 요즘 왜 놀러 오지 않냐며 초대의 뜻을 전하니 해풍이 곧 찾아왔습니다 이 진경이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자네 지난번 그 일 때문에 나를 외면하느라 오지 않았는가 내가 지금까지 천번 생각하고 만번 헤아려봐도 내가 아니면 이 세상에 자네의 공궁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네 비록 내 딸의 평생을 그르친다 하더라도 결단코 자네 집으로 시집을 보내기로 했지 내 뜻은 이미 정해졌으니 어찌 다른 의논이 필요하겠는가 사주단자는 서로 요청할 필요 없이 이 자리에서 쓰는 게 좋겠어 그리고 대나무 조각 한 폭을 주며 사주단자를 쓰게 했습니다 이어 앉은 자리에서 달력을 뒤적여 좋은 날을 고르고 서로 굳게 약속을 하고서 사주단자를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딸이 일어나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지난밤 꿈이 참 이상했어요 아버지 노름 친구 정생이 갑자기 용으로 변해 저에게 너는 내 아들을 받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치마폭을 벌려서 새끼 용 다섯 마리를 받았는데 그것들이 치마폭에서 구물구물 했지요 주고받을 때 새끼 용 한 마리를 땅에 떨어뜨렸는데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참 이상도 하지요 부모가 이야기를 듣고는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이진경의 딸은 정시 가문으로 시집가 해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도 다섯을 낳았습니다 모두 장성의 차례로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일남과 이남은 판서에 이르렀고 삼남은 대사간 사남과 오남은 옥당 벼슬을 했습니다 맞손자도 해풍이 살아있을 때 급제했고 그 사위들 또한 급제했습니다 해풍은 아들 다섯이 모두 등과했기에 품계가 한 단계 올라가 악영이 되었습니다 90여 세까지 살았으며 손자와 증손자까지 가득했으니 그 성대한 복록은 세상에 비할 바가 없었습니다 다섯째 아들이 서장관으로 영경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청나라 만주 봉황성의 문 여기서 국경 무역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중간에 도적대들을 만나 중간에 나오지 못한 채 죽어 관속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해풍이 살아있었으니 과연 꿈속 일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부인은 해풍보다 3년 먼저 죽었습니다 해풍이 공궁할 때였습니다 오랜 친구의 집에 갔는데 마침 한술사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앞날에 대해 물었지만 해풍만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저분이 관상을 보는 방법이 신이하니 물어보지요 해도 해풍은 빈궁한 사람이 관상을 받자 무슨 이로움이 있겠나 술사가 눈여겨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저분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지금은 비록 저리 공궁해도 앞으로 복록은 무궁할 겁니다 처음에 공궁했다 나중엔 형통해져 오복을 두루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저분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과연 그 말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과거 해풍이 첫 번째 장가를 갈 때였습니다 혼인 예식을 올린 저녁 꿈에서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마루 위에 차려놓은 것이 모두 홀 예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부가 없었습니다 깨어나 의아했는데 과연 아내를 여였습니다 재혼 날 밤 꿈에 또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 모습이 전에 꿈과 같았지만 신부가 강보에 쌓여 있었고 또 아내를 여였습니다 세 번째 홀 예식 날 저녁 또 꿈에서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상황은 전에 꿈과 같았으나 포대기 속 신부가 열 몇 살 정도로 자라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를 여였습니다 네 번째 장가를 들어 이 씨 집 안으로 가 신부를 보니 지난 날 꿈에서 봐오던 아이였습니다 무릇일이 모두 이미 정해져 있어서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이 진경의 꿈 속에서 명령을 내린 임금은 단종이었다 합니다 밤만 되면 너무 커져 있어서 내가 너무 힘들어 옛날 어느 마을에 가년한 모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집 안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 끼니를 때우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밥을 챙겨 먹는 날보다 굶는 게 익숙한 지경이었습니다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던 모녀를 더욱 힘들게 만든 것이 바로 장마였습니다 며칠 몇 날 그치지 않고 비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먹을 것도 없는 형편에 쉼없이 내리는 비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꺼비 한 마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딸은 두꺼비의 생김새가 무서워 밖으로 쫓아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두꺼비의 눈을 보니 문득 철양한 신세가 자신과 비슷하단 마음이 들었습니다 딸은 먹다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두꺼비에게 주며 부엌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사람 먹을 음식도 없는 형편이었지만 딸은 두꺼비에게 조금이라도 음식을 주려 애를 썼습니다 두꺼비도 딸의 마음 씀씀이가 좋았는지 부엌에서 통 밖으로 나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두꺼비는 나날이 눈에 띌 정도로 덩치가 커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잠들기 전에 봤던 모습보다 밤뼘은 더 자라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커진다면 송아지보다 더 커질 것만 같았습니다 두꺼비의 몸짓이 커지면서 두꺼비에게 주는 음식 양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모녀는 이것에 불만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미 정이 들었던 터라 두꺼비에게 음식을 챙겨주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다 한편 모녀가 살고 있는 마을 뒤에는 커다란 산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음습한 기운이 가득한 산 속에는 수천년 묵은 커다란 진해가 살았습니다 진해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어 조화를 부려 나를 가물게 만들 수도 있고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있는 묘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해를 역물이라 여겨 당을 지어서 진해를 위한 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해에게 정성 들여 재를 지내야만 풍년도 들고 짐승에게 피해도 입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1년에 한 번은 진해를 위로하기 위해 마을 처녀 한 사람을 데려다가 진해에게 바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진해는 마을 사람이 바친 처녀를 아내로 삼게 되고 그 처녀는 다른 곳으로 절대 시집을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진해를 위한 재를 위해 처녀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두꺼비를 돌보고 있는 모녀의 딸이 진해를 위한 아내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딸은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진해의 아내가 되어 일생을 살아가야 된다니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을의 풍습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풍습을 어기는 순간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고 떠돌이 생활을 해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꺼비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머니에게도 하소연을 할 수 없으니 속마음을 털어놓을 상대는 돌보고 있는 두꺼비밖에 없었습니다 두꺼비는 말을 할 수 없는 미물에 불과했지만 딸의 이야기를 이해했는지 슬픈듯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나는 이제 끝이 났어 딸이 눈물을 흘리자 두꺼비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진해를 위한 제삿날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제사상을 차리고 농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처녀가 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당 안으로 들어가던 딸이 인기척의 주위를 둘러보니 곁에 두꺼비가 따라와 걷고 있었습니다 두꺼비야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니? 딸은 두꺼비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무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당 안으로 들어가기가 힘겨웠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딸은 당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돌아간 후였습니다 당에 홀로 남겨진 딸은 깊은 밤이 되자 두려움이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그나마 두꺼비가 곁에 있어주니 처녀는 다행이다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자정이 되자 어둠 속에서 음산한 바람이 일렁이더니 길이가 수십 발이나 되어 보이는 진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진해는 빠른 움직임으로 딸 앞에 나타났습니다 딸은 커다란 진해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딸 앞에 나타난 진해는 그녀를 보고는 눈이 파란 빛으로 번쩍거렸습니다 진해는 딸의 곁에 있는 두꺼비를 보고는 잠시 멈칫거렸습니다 진해의 눈에서 파란 빛이 나오자 두꺼비는 진해의 앞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갔습니다 두꺼비는 약간의 망설임도 없이 진해 앞으로 가서는 진해에게 먼저 공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두꺼비에 비해 수십 배나 큰 진해의 몸짓이었지만 두꺼비는 두려움 없이 맞서 싸웠습니다 진해는 두꺼비에게 독을 뿜고 두꺼비도 입에서 독기 있는 입김을 내뱉었습니다 진해와 두꺼비의 싸움에 산이 올리고 바람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두꺼비와 진해의 싸움은 새벽이 지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그 옆에 서있던 딸은 무서운 나머지 결국 혼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제사를 올렸던 마을 사람들이 당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당으로 먼저 들어선 사람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당 안을 살펴본 사람들은 저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진해와 두꺼비는 서로 싸우다 도끼를 마시고 쓰러져 있었고 곁에는 딸이 기절한 채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어서 마을로 옮기죠 마을 사람들은 처녀를 들쳐 업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며칠 동안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처녀는 좋다는 약을 다려서 정성껏 먹였더니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마을의 촌장이 딸에게 물었습니다 딸은 당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소상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을 돌봐준 은혜를 갚기 위해 두꺼비가 진해와 싸워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에서 있던 딸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마을 사람들은 두꺼비를 위해 좋은 곳에서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진해는 마을의 한 구석 장작 더미에 넣어 불에 태웠습니다 진해를 태운 불은 석 달하고도 열흘 동안이나 타기 시작했고 그 냄새는 지독할 정도였습니다 진해를 태운 연기는 마을을 온통 뒤덮었고 결국 진해는 흔적도 남기지 않고 재가 되어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진해가 사라지고 나자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진해를 위해 만들었던 당을 없앴습니다 다시는 진해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도 없어졌고 처녀의 희생을 강조하는 마을의 풍습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갚은 두꺼비로 인해 마을에서는 딸을 가진 부모들이 이제는 걱정하지 않고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은혜를 받으면 최소 마음만이라도 알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효도계약서라는 게 있죠 부모님의 재산을 받기 위해 효도계약서를 쓴다는 것이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당연한 건데 계약서를 쓴다는 것은 효도를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증서를 남긴다는 것인데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은 사랑입니다